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멋진 다육이 신상품을 들고 여러분 곁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따끈따끈한 신상 다육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다육이들은요. 봐도 봐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다육이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다른 식물들은 이렇게 물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육이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물을 안 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제가 지금 요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좀 신제품도 있고요. 예전에 또 유행했던 상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석호림보사 정말 이게 정말 예쁘거든요. 분도 나면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자연군색으로 되면 참 예뻐요. 근데 이게 한몸군색일지 아니면은 그냥 그 한몸군색일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는 뽑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석호림보사 가격 3만원입니다. 예전에 이 정도 사이즈면 6만원 10만원 이렇게 했었죠. 석호림보사 가격 3만원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스페인 철화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가격도 착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괜찮고요. 자 스페인 철화 가격은 8천원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요 비하 콜라라타라는데요. 비하 콜로라타? 저는 콜로라타 종류를 좋아해서 좀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 봤는데 글쎄요. 그냥 뭐 그냥 콜로라타나 이런 도태랑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그냥 비슷한 폼이네요. 가격은 6천원입니다. 이 아이도 비하 콜로라타입니다. 얘도 6천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미나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약간 꽃댓목 아시죠? 그런 색감으로 상당히 예쁘네요. 레드탄처럼 그런 색감인데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가격은 4천원이에요. 미나 이거 가격 착하고 좋으니까 한번 품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미나 가격 4천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시중에 잘 없는 아인데 이 아이는 링컨이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괜찮아요. 아주 예쁘고 상당히 괜찮네요. 예쁘고. 링컨은 가격은 만원입니다. 링컨 사랑스러운 링컨 가격은 만원. 자 여러분 송리염이라고 한참 유행을 했었죠. 이렇게 품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지금 만원하고 저렴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품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송리염 만원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환엽 스텔라인데요.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싸졌죠. 스텔라 이 아이는 정말 폼이 아주 멋지네요. 이거 없는 분들은 한번 품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환엽 스텔라 가격은 3만원입니다. 좀 이렇게 착할 때 품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폼이 아주 좋아요. 환엽성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상하 스페셜이거든요. 뽀얀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 스페셜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안젤라라는 아인데요. 신제품인데 주황빛이 좋으신 분들은 품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주황빛이 아주 아름답네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자, 한번 사이즈를 보셔야겠죠, 여러분? 자, 천천히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사이즈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쁜애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스페인 마리아 철화, 석고림 보산. 개인적으로 석고림 보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 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보시고 이제 저녁때가 돼서 식사실 시간 됐네요. 저녁 맛나게 드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과 또 아름다운 소통을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뵐게요. 에